코르시카의 성녀 율리아는 5세기경 카르타고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중요한 항구도시였는데요. 어느 날 야만인들이 침범해서 그녀를 잡아 이방신을 섬기는 시리아 상인 유세비우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율리아는 노예가 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율리아의 착한 마음과 기쁨으로 일하는 그녀의 성격 때문에 주인 유세비우스는 그녀를 가장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세비우스는 율리아를 데리고 유럽으로 향하는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코르시카 섬에 도달했는데 배를 정박하고 보니 사람들이 소를 죽여 이왕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유세비우스는 그의 일행을 모두 데리고 배에서 내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율리아는 그곳에 가기를 거부하고 배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섬의 촌장은 유세비우스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유세비우스와 일행은 그들의 의식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촌장의 신화 한 사람이 배에서 기도하고 있는 율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촌장은 유세비우스에게 왜 배에 있는 그 여성은 의식에 참가하지 않는지, 왜 그녀는 자신들의 신을 조롱하는지 물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그녀는 크리스찬이며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여러 번 그녀가 믿음을 포기하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권유했지만 그녀가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또 일을 잘하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율리아의 뜻을 꺾고 율리아가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촌장은 유세비우스에게 자신이 율리아를 비싼 값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자신의 여정 4명과 율리아를 바꾸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세비우스는 촌장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율리아를 가장 신뢰하며 율리아와 떨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촌장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막무가내로 우겼습니다. 그래도 유세비우스가 거절하자 촌장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유세비우스와 일행에게 술을 많이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촌장은 율리아를 잡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율리아를 잡아 사람이 없는 해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촌장은 율리아에게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율리아는 그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매일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너그럽지 못한 촌장은 분노하며 그녀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신하들에게 그녀를 채찍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말했습니다. 율리아는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었습니다. 율리아가 죽었을 때 그녀의 입에서 흰색 비둘기가 나와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1809년 교회는 성녀 율리아를 코르시카의 수호성인으로 선언했습니다.